자 하나...둘...셋! 됐다! 어! 내가 못났어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악이다 이거 차 안 맞아 오케이 하나...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한다? 아...어 어 하나...둘...셋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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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 못한다 아...나 또 내...나야 나 왜이래 형 야 나봐 나봐 바꿔봐 저...저...저...반대쪽일깐만 오케이 하나...둘...셋 됐다 나야 또 나 이게 늦게 타는 사람이 되는건가? 그런가봐 오케이 그냥 너 셋하면 바로 둘러 어 하나...둘...셋 됐어 나야 왜 이게...이게 너밖에 안되는데? 왜이래... 뭐지? 왜이래... 내가...내가 좀 느리게 둘러볼게 하나...둘...셋 좀 느리게 눌렀어 아...그래도 난데? 아...이상한데 이거? 왜이러냐? 뭔가...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스라다야 이거? 주위있는거 아니네 이거? 아...이상하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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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둘...셋 느렸다 진짜 이거 느렸다 아...이래도 나야 뭐지...뭔가 이상하다 이거...뭔가 문제가 있나봐 그냥 자동으로 니가 되는가봐 그런건가봐 그러면 아 잠시만 운전 어떻게 한다고? W를 누르고 마우스를 내려 화면들 밑으로 봐라 화면들 밑으로 이거 한 상태에서 화면이 밑으로 안맞아 아...3인칭으로 보면 안되나? 어...3인칭으로 보면 안돼 저 위에서 눌러야되요 운전하려면 아...우... 놀다오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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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안 가지는데? 그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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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같이 버그로 해가지고 어... 내려봐 어... 다시 타봐 다시 혼자 타봐 아...한번만 해봐 한 번 더 해봐? 어 하나...둘...셋 아...롤러스님 이...이...그 배는 됐어? 어 됐다! 형이 운전이다 어... 그 배는 해안가도 올라가실 때 아 그래요? 네 아...하긴 호복대 붙으니까 네 와...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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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니가 지금 우리 같이 겹쳐져서 그래 아 겹쳐져서 그렇구나 그게 안된다 다른데 방향보는게 안돼 T 한번 들어봐 1인칭 안돼? 1인칭? 아 로스님 그거 아 1인칭해서 봐야되네 그게 장난 아니야 와 헬기 지린다 아 그래요? 멀리 가면 안되겠다 아 나 약간 여기 여기서 태어난 금수저 아들 같아 지금 와봤더니 서버가 아 그러네 벌써 벌써 기능 빠지고 있네 이 서버 잠깐만 지금 접속한 애들중에 길드 없는 사람들 빼고는 다 나한테 죽었어 다 우리 거기 우리 집에 다 집은 하나씩 있는 사람들이야 아 형 어? 잠깐 돌아와서 우리집 한번 보여줘봐 피의 집을 한번 보게 피로 만드는 집 피로 물든 집 어디야? 저 앞에 지금 앞에 가야 돼 좀 회기가 속도감이 좀 떨어져 그냥 갑시다 너무 멀다 아 진짜? 어 그 비행기 너무 빨라 아 그거 타자 아니 그건 중간이 없어 진짜 빨라요 맵 끝까지 가는데 진짜 2초 3초밖에 안걸리거든 말도 안 돼 그렇게 빠르다고? 정말 빨라 정말 그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좌우 조정도 힘든데 이게 맵이 그게 있잖아 상한선 제한선 있잖아 어 한번 가면 계속 20초 움직일 때마다 20초 뻥긴거 같은데 와닿지가 않는데 해보면 해보면 이거 타고 가자 그냥 됐어 이 정도 때 보면 봤죠 그렇게 커보이지도 않네 집이 헬기 어딨지 딴 집들 봐봐 집들이 없는데 뭘 앞에 다 집이잖아 섬 옆에 있는 것도 집이고 옆에 저것도 다 집이고 아 잠깐만 근데 여기 헬기 타는 애들 있어? 있어봐요 있어봐 있어 나 말고는 못 봤어 여기까지 아 그럼 우리가 이거 타고 달면 걔네들은 딱 안해 아 저기가 이 지역의 약간 시장님 같은 금이겠구나 어 고개 숙여야되겠구나 약간 그런 우와 지린다 다시한번만 해 보이는 다시한번만 고개?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맘대로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잠깐만 괜찮아 이거 뜨거는 물에 빠지고 터지고 그런가 없어 와 Cette == Eele consist this 삼일칭으로 taking one of them 삼위층으로 샹 다 이거 완전히 모든게 natürlich 수선한 주차장에 저기있지 바다에 있지 그니까 진짜 아까도처럼 우리가 바다 바닥 위에만 올라갔어 모래 위에만 이거 어지간히 모래 위에 올라가는건 자동으로 그렇게만 내려오고 그래 어? 우리 이 집 탈까? 뭐야 이 집 좀 살만한데? 아 이 집 전부 다 맡겨있네 어 아니다 이 집 그 집이네 이 집 먼저 우리가 털었어요 이 집 중국인 집이거든 아 그래? 어 우리가 영어까지 털어놨어 어떻게 털었길래 그래? 진짜 싹 긁어왔어 지금 이 집 뚜껑있잖아 뚜껑 지분의 반이 내꺼있었어 이거 입구보면 뚫려있잖아 입구보면 뚫려있고 상자 막혀있거든? 어 여기 아니다 반대편 문인가보다 여기 말고 보면 그 상자 아니에요 그 상자 말고 입구에 상자있어 아마 이쪽일걸? 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상자있지? 어 어 접니다 아아 아 저렇게 해서 입구를 막아버린거야? 어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 여긴 그냥 집 갖다 버렸네 그냥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 어 아 그럼 저 엘리베이터 딱 집이네 저기 하나 있네 엘리베이터가 어 저 사람인가? 아 있네 사람없어요 사람없어요 여기 보면 입구 뚫려있거든 여기에 지붕에 어 아 이런걸 좀 같이 하고싶은데 다 털어놔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파킹좀 어 아니 집 새집좀 없어? 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으아아아아 어떡해 아 그 밑에 바닥이 안 돼 바닥 바닥 어 아 저 올 수 있겠어 그게 운전은 내가 못하는 이걸 올라가면 돼 올라가는 길있어요 옆에 어 있었죠 박았어 어 박았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 여기 좀 멀쩡한 집 없어? 한번 털어보게 나 털었다는 얘기보다 털고싶어 그쵸 털만한 데가 지금 스맵 스맵 집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 또 이쪽도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누가 여기다가 뭐 맷 뭐야 거기 그거야 이거 원래 리젠되는 상자야 그거 헬멧이네 헬멧 헬멧 두개네 헬멧 두개 둘다 헬멧이야 둘다 아 오케이 헬멧 차야지 여기서 빠졌다가 지금 보면 벽 다 빨간색이거든 어 다 내가 부시려고 작업하다가 이렇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형이 아 그러네 아 내가 공사친신이야 공사친신 아 인정해 인정해 그게 보이네 인정클라스 보이네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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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 아 미친 자 밑에 밑에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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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놀래라 진짜 와 아 이로 어 개놀래라 나 니가 한번 운전해봐 니가 타고 싫어 그럼 또 이거 해야돼 있어봐 하나 둘 셋 형이 나 형이 나 터키 터키집으로 가볼까 터키집 어디였더라 터키 한번 만나러 앉자 터키 한번 만나러 어 여섯시 반이었던거 같은데 예 여섯시 반 터키만 유일하게 안털린거 아니야 그러면 터키도 우리한테 털렸어 아 그니까 지금 아 지금은 그렇지 지금 몰라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겠다 걔네들 집에다 뭐 해놓은거 없잖아 아니야 걔네들 집 많아 우리집 우리보다 더 큰 배 있어 걔네들 잠깐만 우리 지금 우리집보다 더 크다고 걔네들이 그니까 이거 말고 대형 배 한게 더 있거든 에레브로스인가 뭔가 그 배를 걔네들은 가지고 있어 내가 별평 50개 쏠게 터키 한번 텁시다 못한다니까 아냐아냐 오늘 컨텐츠 딱 그거야 내가 봤어 빠른 비행기 못 꺼내기 막아놨네 아예 왜 어디 막아놨다 입구로 막아놨어 네 입구로 막아놨어 한번 봐봐 일단 터키집 한번 가보자 터키집 어딘지 까먹었다 근데 여섯시였던가 2단계네 금수저의 악마라구요 제가 원래 터키는 터키집은 상아지가 없잖아 형제들이라고 형제들 근데 그 터키 말고 다른 터키는 다 털었어 형 날아가는 형제가 없는거야 알겠어? 잠시 손을 잡고 갈 뿐이야 아아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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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샴푸님 감사합니다 저 끝이야 저 끝 지금 보면 다리 같은 거 있잖아 이거는 원래 서버에 있는거야 네 원래 있는거야 중앙석수는 거의 다 이어져있어 그걸로 이게 되게 많길래 누가 만든거 아닌거 같애서 와 핵이 더럽게 들여 진짜 저 끝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섬 사이 아마 있을건데 어? 나 갑자기 18초 나오는데 돌아가라고? 위로 위로 막혀있어 위로 위로 아아 위로도 막혀있다고 그래서 그 빠른 비행기 타면 계속 뜨는거야 저게 다 뜨거든 그냥 하하하하 미스터즈미랑 만든지 우리 30분만에 비행기 뺏겼어 음 30분 재미다보고 아 저거 버려 그러고 앞에 대충 파킹했는데 누가 와서 타고 가 넓게 아닌가? 어 이쪽일거야 이쪽 그 헬기도 오늘 진짜 느리다 근데 진짜 느려 헬기 그니까 그 비행기랑 헬기 중간정도 속도만 있으면 좋은데 그니까 무관이 없어 이 게임이 또 아마 좀 약간 그런거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어 저기 포트다 포트 여기 히로리 트레이드 써놨네 아 아니네 제대로 된 4인승 일기 이런거 나오지 않을까 약간 전투용 일기 같은거 이 비행기 타고도 총 쏠 수 있어 아 진짜? 대신 샷건이랑 권총만 아 뭐야 샷건 쏴서 뭐해 이 거리에서 어 저기다 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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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인거야 지금 앞에 앞에 저 돌 사이에 있는 큰거 보이지 큰 돌 왼쪽에? 어 저집이야 저집이 터키 터키인지 저집 아직 집이 유 아아아아 고 뒤에 있어 저 저 큰 저거 뒤에 있어 뒤에 집이 아 이게 아닌가? 아 가봐 나 지금 아직 그 외부를 안받아줘 보일텐데 너한테 보이는데 저기 저 작은집 아니야? 어 뭐야 그거 너무 작은데? 아 얘네들 높이가 작아서 그렇지 알차? 얘네들도 알차? 알차? 알차 알차 오케오케 처음에 깠을 때 어우 집 별로 다 했는데 딱 아이템 많아가지고 좋았겠네 얘네들한테서 내가 롱라이프를 먹었었거든 수나총 수나총 형은 총 한 번이라도 만들어본 적 있어? 이 서버에서? 나 샷건 한 개 만들었어 어 우리집 총 몇 개 정도 있어? 아홉 개 있어요 아 그럼 그 중에 한 개 빼고 한 개 빼고 한 개 빼고는 여덟 개를 훔친 거야? 아 이 집에서 몇 개 정도 빼야 돼? 이 집에서 롱라이플이랑 샷건이랑 리볼버 가져왔었는데 총은 다 돌려줬어 총은 아 왜? 형제잖아 형제는 그딴 거 없어 날아가는 형제 없어 어 여기 털 수 있겠는데? 얘네들 접수 뭐야 어 한 번 털어 도끼 한 번 털어 도끼 못 털어 못 털어 못 털어 문 막혀있네 위에 막혀있네 아냐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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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몰라 인생 몰라 일단 일단 곡게인들께 옥지 모르니까 헤이 브로 헤이 브로 여기 갔지 얘네들 위에 조심해 위에 내려오면 안된다 너 어 위에서 한 명이 헬기 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운전도 못하는데 뭐 브로 그러네 형이 응 자 여러분들 오늘 터키 한 번 아장 냅니다 이거 터키 아장 어 실제로 여러분들 터키가 그렇다는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되겠고 어 하지만 여기 있는 터키를 아장 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게 아니니까요 날아가네 날아가네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돼 생존게임이기 때문에 아이 뭘 얘네들은 안돼 아 얘네들은 안돼 아 얘네들 지금 막 얼마나 착해 지금 웃으면서 지금 막 어 아임 커밍 투고 막 지금 얼마나 착한데 형 야 하지마 그딴거 없어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아 이거 하나 하나 물어보자 아니 형 내려봐 하나 물어보자 아까 왜 그렇게 말했지 털 수 있겠는데 왜 이랬어 이거는 이제 얘네들한테 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주려고 그랬지 그냥 그럴만한 인성이 아냐 여보세요 나 어떻게 나가라고 그렇게 다 쭉 내리세요 오케이 타고있어 비행기 타고있어 비행기 이게 무슨 비행기입니까 이게 얘네들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얘네들 고맙소 되고 안녕하세요 이래 얘네들 이 앞으로 가는게 안되는데 올라는거지 W 누르면서 이제 마우스 화면을 내려 그럼 앞으로 조금씩 가 아 이게 가는거에 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들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그러네 와 진짜 느리다 폭도 엄청 들이다니까 진짜 그러다 몇바퀴 나갈거 같은데? 가는지도 몰랐어 몇바퀴 나가겠는데요? 너 너 야 그거 되겠는데? 우리 그거 프로베테우스처럼 우리 잉룡 첫 잉룡 살인사건처럼 되겠는데? 잉룡? 어 우리 아크할때 너 잉룡 하늘에 꼬라막았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카누스 이카누스 어 야 나 이거 조종 못하겠다 이거 으흐흫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1인칭으로 해야돼 1인칭으로 WA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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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가 그냥 좌우 보는거고 어 그 마우스를 옆으로 움직이면 틸팅 가로로 기울이는거야 아 야 근데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나 GTA도 조절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앞으로 가는 이걸 모르겠다 그럼 뒤에 상어 점점 뒤로가 이상하게 앞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W를 누르고 있는데 W는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W는 그냥 상승이지 그럼 앞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는거라니까 화면을 밑으로 내리는거라니까 안간다니까 화면 내리면 그냥 이렇게 너 3인칭 안하는거 맞지 어 근데 왜왜왜 너 근데 내리면 왜 그냥 화면만 내려가 그냥 손만 내려가지 이렇게 내는데 어 너 뭐 뭔가 옵션이 이상한거 같은데 그치 뭔가 이상하지 이게 나 우클릭으로 내린거야 참고로 마우스 좌클릭이 안되 내려가는거 아 내리는게 우클릭이라고? 어 내리는게 우클릭으로 되는거였어 원래? 아 처음에 키보드 세팅 누르라고 했을때 내가 왼쪽으로 눌렀었는데 혹시 오른쪽으로 눌러야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이 게임 딱 들어가자고 갑자기 키보드 세팅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고르래 근데 다 영어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설명이 없어 전혀 저게 뭐 뜻이지? 어찌됐든 간다 이제 아 이제 돼? 조금이지만 가고있자 아직 계속 끄고있어 야 누가 나 좀 구해줘봐 여기까지는 겨워왔어 지금 더이상은 못가겠어 어디게 주지? 아 저기 얘기해주는거야 야 나 버릴래 이거 나 못하겠어 이거 어 어딨어 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있어요 여기 그러면 그냥 저 어 붕붕이 타고있어 붕붕이 뒤에 타고있어 어 이 친구 왔다 배타고왔다 터키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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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상어 내 뒤에 상어 상어 내 뒤에 내 뒤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라 그 타는거 뭐야 어디 앞으로 안가지냐 어 저기 터키 터키 친구들 터키 친구들 한영키가 눌렀나? 나 왜이래 이거 한영키 눌렀나? 어 저기 터키 친구들 배 이거 저거 아 저거요? 어 나 이상해 나 앞으로 가지지가 않아 어 나 그러면 다른사람이 타야겠네 어 뭔가 이상하다 이게 내렸다 다시 타고 오세요 오케이여 안녕하세요 아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되네 열로 룰림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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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상어 어 나는 여기다 게임 마이크 못쓰니까 전해줘 킨유라고 아냐아냐 어디있어? 나 지금 입에 관찰하고 있어 지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얘네들은 이런 큰 배를 갖고 다니는거야 와 포탑도 만들었어 포탑도 어? 와아 왜왜왜왜왜 포탑이 움직인다고? 네네 여기 포탑 있죠 와 지린다 와아 에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못 훔쳐? 훔칠 수 있지 이거 조정하는데 때리면 돼 이거 훔쳐가지고 우리집에 데리고 가면 안돼? 우리 주차장 많은데 얘네들 안돼 아니 왜 안돼 왜 아니 이때까지 다 털어놓고 왜 얘네들 안돼? 그럴 만한 우리 동맹국 하나정도 있어야 되잖아 형 우리가 뭐 동맹말하고 시작했습니까? 우리도 아니야 형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놨잖아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와가지고 얘네들 착한애들 아 나 지금 약탈을 해본적이 없어서 이거 한번 하고싶은데 이거 딴 애가 살면 되요 천양이였으면 총으로 쐈다 이미 벌써 그래가지고 이미 사이다 틀어지겠다 너 저거 타 너 싱싱배 탔다 싱싱배 빨리 밑에 상어 아니 잠깐만 나 저거야 나 지금 내 난 배 타고 있었어 야 저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와 배가 두개네 와 지리네 배 저거 만들까? 야 만들까가 아니라 이거 한 대정도 훔쳐도 티가 안나겠어 야 나 위에 망했다 이거 왜왜왜왜왜 어 어 야 야 뒤집어져있어 야 미터 스피인 살려 뭐 뭐라하는데 쟤네들이 쟤네들 위험하다고 어 문 닫아버리는데 어 해기가 끼였어 야 내가 볼때는 얘네가 얘네가 우리보다 더 잘사는거 같애 아 저거 우리 만들려면 저거 세대도 네대도 만들어 아니 한 대 만들자 저거 타고 다니면 만들라겠다 저거 만들어서 온 다음에 얘네들한테 싱글한 척 한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싸버리자 탁하네 탁하네 그래서 저기 배 배 한번 배전 한번 합시다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인성이 나쁜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여보세요 본인은 한 40명씩 때려죽이고 지금 내가 뭐 없는 놈 털자고 그래서 없는 놈? 없는 놈을 털어야 그게 더 잘사는거야 우리가 본인의 자수성과 비결이 뭐에요 없는 놈 털었어요? 이? 난 맡겨놓은거 받아왔는데 그쵸 하하하하 맡겨놓은거 받아왔다고 하하하하 야 누가 맡겨놔 어 난 맡겨놨는데 그 사람들은 맡겨놓은지 모르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 웃겨 상기시켜줘야돼 한 번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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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집에가서 우리도 에레모르스 한 대 만들자 으음 배 한 대 만들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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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 대포 얘기하는거야? 네 그게 앞에 포탑 그거 말하시는거 같아요 쟤네들 우리한테 말고 털린적 없겠지? 없을걸요? 쟤네들도 싸우던데 그때 누구랑? 트렁크 애들인가? 그러면 이거 하나 약속해 오늘 그거 만들어서 하나 털러가 더이상의 합의는 없어 안그러면 나 터키 터키 무조건 조지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 해야돼 오늘 사람있다 창을 안 맞았어 어디에요? 여기 나있는데 헬기 줄까 얘한테? 헬기 어딨지? 헬기 안보여 코리안 쟤봐 우리 TV 뭐라고? 쟤봐 자기 진짜 진짜 코리안 역사 역사TV 그래서 대감 그랬구나 쟤가 역사TV 내가 얘기했지 사극 얘기 아까 했잖아 내가 뭐 봤대 뭐 몰라 아 아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극 좋아하면 한국사람들이 약간 좀 예의있어 보이잖아 사실 뭐라 그래 약간 좀 대장금 아 대장금 대장금 물어본거야? 대장금이 영어로 치면 어떤 어떻게 번역되서 나가지? 모르겠어요 아 아 형이 심량아치였네 아니지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 아니야 아니야 저사람이 한국사극 안좋아했으면 한국사람들 다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어 저사람들이 터키인이 아니더라면 저집은 없지 어제 저사람들이 터키인이 아니더라면 저집은 없지 어제 와 생각이 다르네 진짜 생각이 와 와 진짜 나오고 있는게 진짜 다행이에요 어 우리한테 내가 바저카로 집 짓고 들어가는거 봤으면 장난 아니야 와 이사람이 다른 방송에 저기 안붙여서 정말 다행이다 그랬으면 우리 이거 게임했을때마다 어? 육룡이 나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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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룡이 나르샤